1949년 7월, 미국은 비로소 이때부터 국군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무기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탱크를 상대하기엔 한참 부족한 무기들이 바로 이때부터 제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채널에서는 중공군에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던 국군의 실체에 대해 다룬 바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미군 지부에서는 국군에 대해 대표적인 화력지원 중장비인 포병장비 지원을 망설일 정도로 국군에 대한 불신이 깊었습니다. 월튼 워커 미팔군 사령관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한국으로 부임한 신임 미팔군 사령관 리치웨이. 이승만 대통령은 리치웨이에게 우리에게 무기를 더 주시오. 우리 국민들을 무장시킬 충분한 무기만 있다면 우리 혼자서라도 북진할 수가 있어. 이승만의 이 말을 들은 리치웨이는 아니 중공군만 보면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는 바람에 우리의 값비싼 155mm야포가 중공군으로 넘어간 게 몇 문인 줄 아십니까? 라며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에게 항변할 정도였습니다. 미군이 이렇게 국군을 못 믿어와 하며 불신감을 갖기 시작한 것은 사실 중공군 개입 이후부터가 아니었습니다. 미군은 중공군이 개입하기 전인 6.25전쟁 초반부터 한국군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군 입장에선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6.25전쟁 초반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 속절없이 후퇴해 후퇴를 거듭했던 국군. 그런데 국군은 미군의 찝차와 트럭을 남쪽으로 도망치는 용도로 써먹었습니다. 미군들이 부산항에 입항해서 북한군과 싸우기 위해 북으로 진격하고 있을 때 한국군은 진격하는 미군이 걷고 있는 바로 그 도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후퇴하였고 오히려 북으로 진격하는 미군의 진로를 방해하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러 왔는데 도망치느라 우리의 진격까지 방해하는 건가? 이러한 이유로 미군은 6.25전쟁 초반부터 국군에 대한 불신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연 미군의 평가대로 국군은 그렇게도 형편없는 군대였을까? 그렇다면 국군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또한 이런 비난을 받았던 국군에게 억울한 점은 없었던 것일까? 이번 컨텐츠에서는 이런 흥미롭고도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잠깐 정보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약정이 끝난 인터넷 또는 정수기가 있으시다면 연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합쳐서 77만원 현금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수익 일부를 부로이웃에 정기적으로 기부도하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단 10분이면 받을 수 있으니까 아정당했고 전화해보세요.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입니다. 6.25전쟁 초반부터 한국군의 전투력은 미군들 사이에서 꽤나 논쟁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군이 보기엔 황당할 정도로 국군의 전투력이 천차만별 극과 극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옹진 반도에서 실서 정연하게 후퇴를 완료한 백선엽 장군의 국군 1사단 그리고 춘천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낸 김종호 장군의 국군 6사단 이 부대들은 미군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국군 사단들은 정신없이 후퇴하느라 바빴습니다. 이렇게 국군은 잘 싸우는 사람은 잘 싸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도 상편없었던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봤을 때 국군의 전투력은 예측이 되는 전투력이 아니라 예측 불허의 전투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강력한 지휘력을 갖춘 유능한 장교집단 그 장교집단을 양성할 시간이 국군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3년간의 미군전 끝에 1948년 8월 15일 한국정부가 수립됩니다. 당연히 국군은 이제 갓 태어난 신생국가의 신생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미군사고문단은 이런 신생국군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1949년 7월 초가 돼서야 시작합니다. 1949년 7월 초면 6.25 전쟁이 발발하기 11개월 전 미 고문관들은 이때부터 국군에게 기관총 사격 박격포 사격 포병 훈련 등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지켜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6.25 전쟁 발발 한 달 전 미 군사고문단장 윌리엄 로버츠 준장의 발언 내가 훈련시킨 한국군 병사들은 일반 미군 병사들과도 충분히 겨룰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능력을 갖췄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 한국군 장교들의 자질은 형편없다. 그의 말처럼 일반 병사들은 11개월간의 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어느정도 끌어올릴 수 있었으나 유능한 장교 집단을 갖추기에 11개월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고 그나마 용감하고 잘 싸울 줄 알았던 국군 병사들은 전쟁 초반에 거의 전사하게 됩니다.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고 이후 국군은 사실상 해체당하다시피 되었습니다. 총 10만의 국군 병력이 2만 명 이하로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방어전이 끝나갈 무렵인 1950년 9월이 되면 국군은 15만 명으로 그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열흘간의 특수교육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단 열흘 동안의 훈련 이때 신병들은 총 9회의 타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일간의 속성 교육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당시 훈련 교관 중 한 사람인 덴 노일 소령의 말 우리는 그들에게 차몰을 어떻게 파고 총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가르치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훈련받은 내용을 실전에 사용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퀘스천마크입니다. 이런 벼락치기식 훈련으로는 국군병사 개개인의 전투력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국군과 미군이 함께 진격하는 상황이었기에 이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이 개입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국군의 전투력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더구나 중공군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군을 집중 타겟으로 삼아 공격을 했는데 그 결과 국군이 맡은 구역은 자주 뚫렸고 그때마다 국군은 무질서한 패주를 거듭했습니다. 때문에 국군은 중공군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는 군대라는 비난이 그때부터 꽤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국군 입장에서 그것은 매우 억울한 비판이었습니다. 장비의 수준은 6.25전쟁 초반보다 나았을지 몰라도 단 열흘간의 속성훈련을 받았던 국군의 전투력은 오히려 6.25전쟁 초반보다도 낮았던 것입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은 국군이 왜 중공군에게 그렇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는지 그 의문점이 조금은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군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전혀 다른데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1945년 4월 12일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트루먼은 갑자기 대통령이 됩니다. 무통령이 된지 채 3개월도 안 되어 대통령이 되었으니 트루먼은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트루먼은 20세기 이후 미국 대통령 중에서 유일한 고절 출신 대통령이었는데 생긴 곳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언행이 거칠기로 유명했습니다. 트루먼에게는 소프라노 가수인 딸이 있었는데 딸의 공연을 혹평한 음악평론가 폴 휴맥에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이 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트루먼 양이 매력적이지만 가창력이 개선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노래를 잘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은 실제 트루먼의 편지 내용입니다. 언젠가 당신을 만나게 되길 희망합니다. 내 희망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당신은 코와 눈을 얻어 터질 테니까 뼈가 으스러진 코를 대체해야 할 새로운 코와 곰게 피멍이 든 눈 부위를 마사지할 소고기 스테이크를 충분히 가져와야 할 거요. 그리고 아마 고한 보호를 위해 봄으로 만든 보호대도 필요할 테니 그리 아쉬워. 이렇게 성실급하고 다혈질인 트루먼이었기에 원자폭탄 두 개로 일제히 항복을 받아 냈고 6.25전쟁이 터지자 메가데이 건의에 따라 미 지상군 파병이라는 결단을 빨리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트루먼과 정책 이반자들은 대세를 잃는 글로벌한 전략적 감각이 부족했습니다. 1949년 여름 6.25전쟁 발발 1년 전 트루먼 행정부는 한국에 주둔 중인 미 점령군의 마지막 부대를 철수시켰습니다. 대통령 이승만의 격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철수가 끝내 완료된 것입니다.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당시 트루먼 정부의 고위 정책 이반자들은 한국과 깊이 얽히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치슨 라인을 통해 한국을 미군 방위선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던 미국 그리고 아예 미군까지 전부 철수시킨 미국 그런데 6.25전쟁이 터지자 신속하게 미군을 파병했다. 이건 정말 뭔가 이상합니다. 바로 이 수수께끼의 원인은 전략적 마인드 없이 왔다 갔다 하는 트루먼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도 트루먼 정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국군을 지원해 주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완전 포기하지도 않는 이상한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1949년 7월 미국은 비로소 이때부터 국군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무기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2.36인치 바주카포 57mm 대전자포 105mm 곡사포 등 탱크를 상대하기엔 한참 부족한 무기들이 바로 이때부터 제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6.25전쟁이 터질 때까지 한국은 메가더 장군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메가더의 가장 큰 책임은 한국이 아닌 일본의 방어였습니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 무초은 이러한 문제점을 즉각 워싱턴에 보고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 보호의 책임은 1947년 9월 18일 새롭게 생긴 미 국방부와 합참의 무 경험자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서 6.25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말까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수르먼 정부의 바로 이런 어정쩡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국의 태도가 북한의 김일상에게 오해를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 점령군이 모두 철수한 것을 지켜본 북한의 김일상 미 점령군이 모두 철수한 미국이 더이상 한국에 대해 군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국군이 미군에게 받았던 불신과 비난은 너무나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국군이 지휘력이 떨어지는 지휘관의 지휘를 받으며 열악한 무기로 싸웠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트루먼 정부의 이렇게 오락다락하는 정책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커다란 응원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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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